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스닥 지수가 0.7%가량 내렸습니다. 반면에 빅테크 주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그래도 나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냈던 메타 플랫폼스도 시간회 거래에서 12%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빅테크 업체들의 버텨주기가 우리 장에 힘이 돼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과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장에 일부 반영이 됐거든요. 오늘 메타의 시간회 실적에 대한 급등 어떻게 소화하는지 지켜보죠. 또 다른 뉴스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만남이 있었고 기가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키우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원론적인 수준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점검하면서 어제짱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기가 팩토리 그리고 우주항공 협력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요청을 하는 입장이었고 언제나 일론 머스크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원론적인 언급들이 반복되긴 했죠. 일단 지금 미국에 방문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좀 적극적인 세일지였다라는 평이 나오는데요. 테슬라 투자 결정하면 우리가 적극 지원해주겠다라고 언급했고요. 코리아 포터 넥트 기가 팩토리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따로 전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협력도 요청을 했고요. 거기 우주항공 산업에 우리 한국 기업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회적인 언급을 같이 내놨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는 한국 기가 팩토리 투자지로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다.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기가 팩토리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명신 산업, 센트라모텍 등이 되겠는데요. 일단 언론적인 얘기고 재차 반복되는 이벤트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이슈로만 점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내 어젯장 볼까요? 양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이었는데 최근에 거의 1.5, 1.9 이런 식으로 2% 가까운 하락을 기록하다가 어제는 그래도 1% 미만의 하락이었습니다. 하락 종목 개수도 매일 1,000개 이상이었는데 어제는 1,000개 넘기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계속된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거래 연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체력도 심리도 조금 탈탈 털리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일단 어젯장은 미국 은행주 부진과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 그게 미국의 CDS 프리미엄을 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요. 한국의 가계 신용 우려와 SG증권 사태, 그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 다수가 여전히 급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은 그래도 우리 장에 긍정의 영향을 줬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서 파생된 기대, 반도체와 AI로 갔고요.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내놨는데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조금 적었다라는 것에서 반등을 주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등장했고요. 어제 올랐던 쪽은 LG에너지솔루션 실적 이후 더 강하게 가졌고요. 인터넷, 엔터, 음식료, 사료 쪽 있겠습니다. 반면에 떨어진 쪽은 일부 대형 2차전지 쪽을 제외하고는 2차전지 종목들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자동차, 전력, 광물, 신재생까지 하락이 있었죠. 어제 뉴스도 많았고요. 공시도 많았습니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포스코그룹에서 30조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을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은 시장은 지금 강한 호재보다는 악재가 해소되길 기다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호재에 좀 반영하는 민감도가 떨어졌다라는 느낌이었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는 에디스모터스 인수 추진 소식에 KG그룹주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쏟아냈는데 LG디스플레이 실적을 보고 나니 좀 고민이 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예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LG 쪽의 자금에 대한 걱정,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공급사에게 단가 인하 압력을 가할 수 있고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을 고려할 때는 여전히 LG디스플레이 향보다는 삼성디스플레이 향이 맞는 것인가 한 번쯤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어제 장이었고요. 뉴욕장은 장 초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실적 영향을 받으면서 올랐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뒤로 갈수록 뒷심이 약해졌어요. GDP나우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더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멱살 캐리로 인해서 일단 나스닥 쪽은 그래도 빨간물을 유지하긴 했습니다. 국제효과도 침체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2% 이상 떨어졌네요. 은행 이슈가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로 인해서 계속 발목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마음 한켠의 불안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흐름을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빅테크 쪽이 그래도 선전하면서 버텼다 딱 한눈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컨쿨에서 클라우드 연말에 다시 이 산업이 재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클라우드 사업 관련한 종목들은 강세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관련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AI 관련한 종목들, 반도체 일부 종목 필두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테슬라는 4% 빠졌어요. 제프리스에서 치킨게임 시기에 테슬라를 보유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얘기 내놓으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쪽을 본다면 태양광 눈에 띄었고요. 풍력, 금융, 여행 등이 빠졌고요. 빅테크 반도체 AI가 올랐습니다. 섹터별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태양광이요. 어제 임페이지가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놓고 급락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오늘 그게 고스란히 장중에 반영이 됐습니다. 임페이지가 유럽향 매출은 괜찮은데 미국향 매출이 부진했다. 미국향 가이던스도 조금 낮게 잡으면서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대형주인데 임페이지가 무려 25%나 급락했어요. 솔라엘지, 썬라운, 썬파워, 썬노바, 퍼스트솔라까지 태양광 쪽 종목들 전원 하락이었고요. 풍력도 같이 밀렸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이 그 전날 50%, 오늘은 또 30%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정말 소멸할 것 같은 무서운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퍼스트 리퍼블릭 예금 감소 사건이 영향을 주고 있죠. 일부에서 파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행도 파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다른 지방은행들의 주가를 보면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퍼스트 리퍼블릭의 국한된 사태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같이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대형사들은 같이 주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방위산업 쪽도 오늘은 밀렸습니다. 한동안은 경기 방어적인 면모를 자랑하면서 비교적 버텨줬는데 오늘 방산 쪽 종목들이 모두 하락했어요. 실적을 내놨는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 수요가 계속 되겠느냐라는 일명 피크아웃 얘기가 또 등장하면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그리고 시진핑의 통화 소식이 방산주의 모멘텀을 낮췄습니다. 참고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올해를 되돌아본다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위상을 회복한 해로 기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하루 사이에 또 쏟아냈습니다. 골드만에서도 생성 AI 등 트렌드 자본화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웰스파고도 마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확인됐고 기대 이상이다. 라며 비중 확대 혹은 목표가 상향 월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하나 전달이 됐는데요. 영국에서 반독점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합병하는 거 반대한다. 금지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지난해 1월에 밝혔던 무려 90조 딜입니다. 메가 딜이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게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항소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 결정이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었다라고 해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지적은 나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비롯해서 일부 게임주들 영향을 좀 받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AI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쪽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AI 관련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등이 나왔습니다. 어젯장에서도 마음 AI가 강세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죠. 다만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시장 대응 짧게 짧게 하시는 분들 정도만 관심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넘겨보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괜찮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메타의 실적을 봤을 때 이미 지난번에 캐펙스 축소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던 간에 이미 이것은 털어낸 악재로 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향 투자를 늘린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전방사들이 이쪽 투자를 줄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한 켠에 두고 가는 거죠. 그리고 밤사이 마이크론이 5% 정도 올랐는데 5월부터 저가형 칩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실적 내놓고 컨콜에서 했던 얘기 중 웨이퍼 투입량 조절 중이다라고 얘기한 것과 조금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서 감산 얘기가 또다시 계속 부각되고 인위적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감산이 부과되고 있다면 업황이 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각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도 오늘 견주하긴 했는데 우리 장은 어제 좀 선 반영됐을 것이다 라는 시각도 여의도 증권가에선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살피시죠. 자 그 밖의 뉴스들입니다. 메타가 시간 외에서 호실적을 발표하고 비용 절감이 이어지고 일일 활성 고객이 증가한다 라는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폭등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반영 살피고요. 한국과 중국의 갈등 요소도 계속 많은데 이런 쪽에서는 기대감도 등장하네요. 이틀 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7년간 금지됐던 한국 영화 전용관에서 상영이 됐는데 예매가 5초 만에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큐브엔터의 여자아이들이 중국 현지 팬사인회를 개최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쪽 분위기는 조금 말랑해질 수 있을지 지켜보죠. 시진핑 주석과 젤렌스키의 첫 통화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재건 관련한 이야기 언급되고요. 어제 삼성전기가 실적 내놓고 컨콜에서 전고채 전지 사업에 진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고채 관련주들, 한농화성, 이소학, 유일앤어테크 등이 시간에서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뉴스들 점검해봤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섹터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저희 시간에 그동안 비료나 사료, 곡물 관련주들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오늘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곡물 시장에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비료나 사료, 곡물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연속적인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시세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미래생명자원이 사간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4월 들어서만 60%가 넘게 올랐죠. 그리고 누보 같은 경우에도 어제 27%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4월 들어서 무려 120%나 올라갔습니다. 한일 사료도 어제 20% 가까이 올라갔고 4월 들어서 59%나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두 자릿수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 들어서 꽤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보면서 시장에서 또 이런 테마주가 꽤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곡물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바로 러시아 이슈가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에 이어서 식량 무기화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유엔과 러시아 측이 놓고 협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흑해 곡물 협정인데 이걸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라고도 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봉쇄했었던 흑해 항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들의 해상 수출기를 다시 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지금 5월 18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재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우리의 그동안 요구사항에 진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 협정의 연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쪽의 크림반도에 민간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건 협정의 위반이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 측에서는 러시아의 주장은 거짓이다. 민간시설과는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유엔 측의 이런 협상을 통해서 두 번이나 재연장을 했었던 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재연장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해지면서 곡물 시장에 대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위기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간밤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로이터통신에서는 러시아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냈는데요. 미국 정부 쪽에서 JP모건을 통해서 러시아의 곡물 수출대금 결제를 허가하도록 한다. 이러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왔었던 곡물 가격에게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만한 뉴스가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굉장히 까다롭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뤄져야 되고 스위프트 결제망의 대체는 아니다라고 밝혔거든요. 미국 재무부 측에서 과연 이 뉴스를 오늘 곡물 관련주들이 어떻게 받아갈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러시아라든가 이런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든가 전쟁같이 여러 가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작년부터 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했었죠. 거기다가 중요한 게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자재 몸값이 올라가고요. 작황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격의 N차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는 5월에서 6월 정도는 엘니뇨가 현성될 가능성도 60% 이상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아시아 곡물 작황에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뭄이 너무 심각합니다. 지난해 유럽 전역의 가뭄이 닥치면서 스페인이 크게 타격을 입었고요. 이로 인해서 올리브유의 가격이 약 60%나 상승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크게 가뭄을 겪으면서 대두박이나 옥수수 출하량이 수출량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고 호남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히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주요 원료들을 모두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면 공급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커지죠. 부담은 무거워지는데 식탁에서 점점 재료 하나씩을 빼게 됩니다. 뭔가 양파 하나 덜 사야 될 것 같고 당근 하나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연초에 국내에서는 한파가 크게 닥치면서 냉해 피해를 입으면서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겪었어요. 생산량이 확 줄어들었죠. 당근이나 양파, 무, 고추 등등의 여러 가지 농산물들의 가격을 좀 보니까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 장만 보러 가도 이 물가는 체감이 되죠. 그리고 국내산 삼겹살도 한 달 동안 10% 넘게 올랐대요. 그래서 금겹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료 가격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6개 농장의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들의 대중소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가격도 800원씩 각각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용 그리고 삼계탕 음식점용으로 이 닭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우리 소비자가 내야 할 부담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죠. 국제 설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슈거플레이션 우려된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사탕수수 생산국 1위와 2위, 4위까지 폭염에, 가뭄에, 홍수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인도 측에서는 설탕의 생산량 추전치를 3%가량 하향 조정했고요. 작년 5월부터는 설탕 수출까지 제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 설탕 가격, 원단 가격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 또 설탕의 가공업체들의 가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재당 업체들이 수혜주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원가에 대한 부담이 커서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게 대한재당이겠죠. 어제장에서도 10%나 더 올라갔고요. 4월 들어서 30% 가까이, 올해 들어서 35%나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CJ제일재당의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여러 가지 식품주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고 있었는데요. 일단 올해 들어서 음식료 지수가 3%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원가에 대한 부담과 판매량이 좋지 않아서 1분기의 실적도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오리온이 CJ제일재당을 제치고 식품업계의 대장주에 등극했고요. 시총의 격차를 1조 원 가까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달랐을까요? 오리온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12%나 주가가 올랐고요. CJ제일재당 앞서 봤듯이 17%나 주가가 밀렸습니다. 똑같이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1분기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실제 추정치를 보시더라도 CJ제일재당은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밀릴 것으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온 같은 경우 고작 1% 정도 밀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차별화 포인트가 바로 해외 성과가 되겠습니다. 3월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에서 매출액이 각각 크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러시아나 베트남 위주로 해서 해외 법인의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주가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CJ제일재당 같은 경우 해외 식품만 고성장했고 나머지 쪽 국내 식품과 해외 바이오 사료 부문이 모두 다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의 부진을 미리 주가에 반영했다는 얘기도 정말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목표주가를 일제히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주들의 시총 전쟁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해외 사업의 성과가 될 텐데요. 지금 라면 수출액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이야기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K라면의 전성시대죠. 지금 오뚜기와 그리고 농심이 굉장히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미 사명식품 같은 경우 TVN의 예능 프로그램 서진인의 메인 협찬사이기도 하고 OTT나 여러 SNS를 통해서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명식품 주가 너무 잘 가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앞으로도 더 잘 갈 것이다, 시총도 1조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빙그레 같은 경우 시총이 한 달 사이에 400억가량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워낙에 메로나라던가 아니면 바나나 우유같이 파워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식품주들의 강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 좀 적어놨는데요. 맥도날드, 치폴레, 펩시코 같은 기업들은 차트 보시면 거의 연중 사상 최고치 찍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농심이나 오리온, 빙그레에도 사상 최고가 혹은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식품주가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하나의 숨은 진주, 대안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진만쌤의 입맛을 사로잡은 종목은 어떤 것일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나나 우유 얘기할 때 너무 해맑게 웃으셔서 또 눈길이 끌었습니다. 식품주에 대해서, 음식료 쪽에 대해서 대안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실적을 내놨어요. 그 부분 좀 같이 들어가 보시죠. 두 업체 모두 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정도가 덜 좋지 못해서 컨센을 상회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삼성전기는 매출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22%, LG 이노텍은 매출은 10%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60%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 예상의 부합 혹은 소폭 상회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도 한동안 언급이 조금 많이 없었죠. 이들의 사업부 내용, 이번 실적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죠. 삼성전기만 보면요. 먼저 컴포넌트 사업부, MLCC 사업으로 대변이 되는데 이 부분 지난해부터 이미 재고를 선제적으로 많이 줄였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삼성전기가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이 MLCC 수요가 늘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반등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컴포넌트 사업부도 이번 실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3%였습니다. 광학통신솔루션 사업, 이 카메라 모듈 쪽인데 국내 고객사에서 신제품이 나오면서 그 덕분에 플러스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수요가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고요. 패키지 사업부는 기판이죠. 이쪽도 마이너스 23%. 한마디로 IT, PC 이런 세트 쪽에서 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LG 이노텍으로 가보실까요? 광학솔루션, 카메라 모듈 쪽이죠. 이쪽도 부진했습니다. 여기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폭스콘이 가동이 안 되면서 아이폰 14가 생각보다 출하가 안 됐습니다. 그 영향을 조금 받았고요. 기판 쪽도 부진했죠. 그나마 전장 부품 사업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LG 이노텍의 실적을 견인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들 실적 보고 나서 실적 아직도 그러네. 회복의 기미가 그렇게 많이 안 보이네. 라는 실망감과 함께 차트를 열어봤어요. 지난해부터 움직임입니다. 파란색이 LG 이노텍이고 빨간색이 삼성전기인데 너희는 올해 뭐 했니?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종목 막 몇백 퍼센트 수익 이런 거 많았는데 그래서 수익률 계산해보니까 삼성전기 6% 올랐고요. LG 이노텍 2% 정도 올랐습니다. 애플 모멘텍의 대표주자 LG 이노텍 중국에서의 모멘텍 받으면 늘 삼성전기 이랬는데 그 모멘텀들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하지만 또 이렇게 나름 소외 시간이 길었다 보니까 소외 주로 너희들 괜찮을까? 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희망회로를 돌려보는 거죠. 이번 실적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가이던스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들여다봤습니다. MLCC가 아직도 좋지 않기는 한데 컴퍼넌트 사업부, MLCC 사업부에서 Q가 판매가 미미하게 증가했습니다. 9% 정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나? 라는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보게 되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패키지 기반 기판에 대한 캐펙스는 계획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판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광학통신 솔루션은 사실 삼성전자의 신제품 영향이었으니까 일단 배제해보죠. 그리고 컨콜에서 정고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나쁘니까 이런 작은 변화도 기대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이노텍도 아이폰 14가 부진했는데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네요. 14가 부진했으니까 이제 14로 갈아타지 않은 아이폰 유저들이 15로 갈 것이다 라는 기대, 기저요가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15에는 폴디드 줌 모듈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단가가 또 세다라는 점이 있죠. 전면 카메라 스펙이 상향됐고 화소도 올라갑니다. ASP를 모두 올릴만한 요소니 지금부터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논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멘텀이 언젠간 돌고 돌아 반영되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괜찮을지 고민이 됩니다. 1분기 실적 내놓고 증권사 보고서들 제목과 2분기 실적 내놓고 증권사 보고서들 제목을 열어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1분기 때 하반기 전 비중 확대 상반기보다 하반기 이번엔 아쉽지만 털고 일어날 것 이번엔 아쉬운 실적, 저점 매수 기회 미묘하게 1분기보다는 조금 더 지금 사도 될 것 같다라는 사인 등이 좀 당기곤 있어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 조정 끝이 보인다 조금 늦더라도 봄은 온다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반복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매수 사인을 주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지 이 공은 진만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은 나스닥 선전하는 혼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다운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과 시간의 메타 실적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가 반영 어떻게 될지 시장 분위기 봐주세요.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많이들 다뤄셨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수익 모델을 새로 창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AI 관련주들이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됐든 단기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메타 실적을 이야기하면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감축으로 인해서 인건비 등 여러 가지 기타 요소들을 절약한 탓에 올랐던 부분이에요. 즉 이게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했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 부분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는 점인데 결국에는 돈을 벌만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메타의 시간의 거래 상승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다. 한국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게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선전이 추가적인 AI 관련 거기 추가적으로 반도체 쪽에 보릿고개를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시기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다만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하락세가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 주식을 매수하셨던 이유가 동일하다고 하면 그게 크게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은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좀 늦었죠. 지금 이제 사실상 첫 은봉 때 매도를 제가 이제 혹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게 신용 리스크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나 탈출을 할 때 첫 은봉의 매도를 가장 먼저 나오셔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그러시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오늘 이제 하루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걸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미 아직 시장에서는 수급 고임 현상이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요. 그 매도가 또 반대매매를 부르면서 지금 개인들이 일단은 매수는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 정도 손받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장 한국 시장 단독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글로벌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게 개인들이 파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수급 고임이 좀 해결이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밑고리를 잡고 올라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코스닥도 이제 거의 61선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일단 단기적으로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살짝 귤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 제가 5월 2일 전까지 일단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5월 2일 이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낙제들이 지금 이번 주에 다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5월 2일 이후에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진 마시고요. 다만 사실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묶으셔야 됩니다. 지금 공무유주 막 다 나오고 있는데 단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은 윗고리, 즉 이제 윗고리를 남겼다가 매물 소화를 못하고 떨어지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셔야지 지금은 시장 내에서 뭘 굳이 해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종목을 조금 더 더 살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단타 대응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사실 5일 연속해서 지수 음봉을 맞다 보니 멘탈도 그렇지만 의욕이 조금 꺾인달까요? 이렇게 손실을 순식간에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방송 준비할 때 힘이 들어요. 이제 어떤 이슈들을 맥락을 찾아 엮어야 될까 싶은데 뉴스는 많은데 다 맥락 없이 진행이 돼서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는 한 템포 좀 쉬면서 다음을 위한 스텝을 전략 짜보도록 하죠. 섹터로 들어갈게요. 음식료 쪽 그리고 사료 쪽 따로 대응을 해봐야겠죠. 사료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음식료, 방어섹터에서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나요? 네, 저는 불닭볶음면은 못 먹습니다. 배워서 이제 못 먹는데 일단은 관련해서 곡물주들의 흐름 시세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뷰는 유지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이슈들이 단발적인 요소 즉 이제 계속 끌고 가기에는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실제로 기술적인 부분들 보시면 올랐다가 또 한창 엄청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즉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이것을 섣불리 알고 매수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짧은 짧은 구간을 이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분들만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굳이 곡물주에는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차라리 이제 비슷한 방송을 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음식료 쪽으로 조금 이제 손을 좀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작년에 비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은 많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판류 쪽도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영업이익 개선세는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음식료가 가장 좋았던 게 가장 좀 영업이익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또 가격이 또 한 번 오르면 또 빠지진 않더라고요. 올릴 때는 또 올리고 이제 내릴 때는 안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아까 이제 댓글에 이제 교촌치킨 얘기하면서 이제 치킨 가격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봤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일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올리긴 쉽지만 내리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에 분명히 반영이 된 요소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여전히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삼양식품과 SPC 삼림 두 가지 종목 정도만 일단은 관심권에 좀 두고 있는 게 삼양식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굉장히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가장 실적에 발목 잡았던 판류 그다음에 이제 소매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직 식료품주 말고 음식료 관련주들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지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SPC 삼림도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보면 아직도 이제 실적 호조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종목 정도는 이제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씀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래도 관심권에 둘 수 있다라고 답변 주신 겁니다. 삼양식품과 SPC 삼림으로 정리할게요. 자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갑니다. 주식시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들이잖아요. 사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렇게 항상 같이 질문 드리게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 두 종목들 어제 실적이 나왔고요. 증권사에서는 2분기 바닥 찍고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피력하고 있어요.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 증권사 리포트를 해석할 때 이제 하반기가 기대된다고 하면 지금은 정말로 배울 일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부분들 이제 한번 체크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개선세를 기대해보자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한 거지 지금 당장은 보릿고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굉장히 유사한 사업 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엔 삼성전기는 정말 울었고요. LG 이노텍은 웃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삼성전기는 웃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이노텍은 울었습니다. 사실 LG 이노텍도 굉장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사실 종속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삼성전기는 삼성전자 LG 이노텍은 애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종속되는 관계가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이 휴대폰이 꽤나 많이 팔립니다. 이제 23 울트라가 정말로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고 실제로 그런 수치로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플립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여전히 현재 주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LG 이노텍은 저점 매수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게 정말로 주가가 딱 바닥권에 되면 또 이제 크게 반등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하단부 지지선이 깨지지는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자 좀 매력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돌파 그 다음에 이제 LG 이노텍은 저점 매수의 상황이 유효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작년과 또 반대죠. 작년에 제가 방송했었을 때는 삼성전기는 저점 매수가 가능하고 LG 이노텍은 돌파가 가능하다. 처음 이게 반대의 같은 사업군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말 신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심을 만약에 우선적으로 두게 된다고 하면 LG 이노텍이 그래도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점 매물대를 즉 이제 16만 원대를 돌파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살짝 이제 지지선이 딱 확실히 있는 LG 이노텍이 매매하기는 훨씬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살짝 LG 이노텍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또 애플이 좀 잠잠하잖아요. 꽤 오랫동안 잠잠했다 보니까 애플 모멘텀이 다가오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플하면 또 LG 이노텍 사실 빼기가 어렵다 보니 관심을 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미픽은 무엇인지 가볼게요. 팬덤 플랫폼 성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디어유, 디어유 쪽을 보시는 이유는요? 네 사실 요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저도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 4천원, 5천원씩 나가는 게 이제 가랑대에 어쩐다고 꽤 되더라고요. 이제 뭐 OTT도 이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민영컨님이 좋아하는 웹툰도 저도 이제 쿠키를 구워서 이제 시청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는데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돈을 지불하는데 아끼지 않는데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선두적인 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과 소통을 하는데 돈을 지불하는 것을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 굿즈를 사는 것만큼 디어유에 결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 자체의 영역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 있고요. 아마 가장 시장에서 선두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디어유에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거고 이유는 일단은 돈을 벌고 있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22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23년도도 마찬가지로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한번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매출과 영업이익 간의 간극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돈을 벌, 즉 이제 조금 더 안에 있는 가수들 이제 입점하고 있는 가수들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카오 즉 SM을 인수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시너지 효과가 가장 많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디어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디어유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부분들 훨씬 더 현재 주가보다는 높게 평가하셔도 될 것 같고 혹여나 지수가 어렵더라도 생각보다 엔터 쪽에 대해서는 은근히 이제 지수 제비해서 훨씬 더 높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디어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제 매매 포인트로는 지금 현재부터 해서 조금씩 이제 매수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한 번에 확 매수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이 회사의 성장성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권역의 두 자 정도겠네요. 지금 당장 매수 의견은 아닙니다. 디어유에 대해서 살펴주셨고요. 사실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짤막하게만요. 저희 G2 파워가 진만쌤 종목 중에 하나 있어요. 좋은 수익을 냈지만 어제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G2 파워도 한 8% 밀렸거든요. 저희야 3월 9일 이미 선제적 대응을 했다곤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은요? 원전주들이 사실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 갑자기 매물이 출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용 관련된 리스크도 존재를 하고요. 이제 원전 쪽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지역 밸류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 애너빌리티도 그렇고 어제 굉장히 매물 출애가 많이 됐는데 첫 매물 때의 수익권이신 분들은 그냥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시장에 싼 종목이 많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테마성 이슈로만 지켜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말씀으로 일단은 저는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일단 탈출하고 보시자 혹시나 물려계신 분들은 또 다시 테마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또 조용할 때 사고 가장 시끄러울 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중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부분들이 오면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무방 소식도 있네요. 8시 4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어떤 얘기해 주실지? 네.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에서 다들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번 이제 맞으면 또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억 때문에 또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여기서 시간상 이제 얘기 못했던 부분들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이 방송과 함께 라이브와 유튜브 같이 켜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전략 담아봤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한 번 더 진만쌤과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